노란 버스 8시 28분 이제 도착 코가 손이네 진짜 응 어? 입에 넣었다 입에 넣어봐 생각할 땐 뭐 번번가 뭔가 하래 그래? 좀 만지고 있는가? 거칠 거칠? 뭐고 싶다 뭐지? 뭐지? 두 번이나 도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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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먹어야지 서로 죽는다? 기분이 좋은 건지 주의 산만인지 모르겠다 향이 좋아 한 번 더 먹어야지 가끔 어묵 쳐봐 몇 개 못 주겠다 자 고고 차도 안 괜찮은 것 자고 내가 이 타이밍은 나의 호흡이 내가 이 타이밍은 너무 좋아 너는 이 타이밍은 내 타이밍이 촬영 중 뭔가 하고 왔어요? 바로 들어 제가 손이 낸 거야? 코끼리 소리 처음 들어봐